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소녀시대 수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밀가루를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먹으면 S라인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 반신욕을 하면 또 몸에 안좋은 독소들이 또 배출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네 몸에도 예뻐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옷이 다 너무너무 예뻤는데 자수가 새겨진 원피스를 입었었는데요 뭔가 봄에는 이렇게 원피스 하나만 기입고 웨지힐 같은 거 신고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약간 그 원피스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술활동 분야요? 사실 제가 사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카메라 이런 필름 카메라도 팬분들께 선물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네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오늘 수영이의 보헤미안도 마음에 드셨나요? 그리고 봄에도 예쁜 옷 입고 수영시대 항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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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